골든 디스크 아워드 베스트 OST 조정석 배우 조정석은 탄탄한 연기력은 물론 달달한 보이스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드라마의 활기를 불어넣어 줬을 뿐만 아니라 세대를 불문하고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큰 상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너무나 지금 감격스럽고요 그리고 또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슬기룡 의사생활 OST 다른 드라마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훌륭한 뮤지션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만으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었는데 이 상이 정말 특별한 상이고 큰 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년에 이 상을 저의 아내인 우리 거미 씨가 탔었기 때문에 더 영광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또 한 번 느끼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아주 따뜻하고 묵직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신원호 감독님 이우정 작가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같이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땀 흘렸던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대명이, 미도, 경호, 연석이 이하 모든 배우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고 이 영광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를 사랑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너무나 보고 싶은 우리 팬분들께 제일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주변 지인한테 아로아를 들으면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가 개인적으로 가장 뿌듯하고 행복했었는데 코로나19로 정말 고통받고 계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해 누리지 못했던 그런 행복 올해는 두 배, 세 배, 열 배로 꼭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에서 조금이라도 위로와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래하고 연기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노래하신대요 또 노래하신대요 또 노래하신대요 또 노래하신대요 또 노래하신대요 또 노래하신대요 또 노래하신대요